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해지고자 하는 무리한 법칙이나 기술이 아니다.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솔직한 감동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당신에게 충격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분명 이 책 안에 있을 그 능력을 꼭 손에 넣길 바란다. 성공은 약속되어 있다. 당신이 성공하겠다고 결심하는 한 말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성공하는 백가지 마음가짐 지은이 요시카와 나미 옴기니 강성욱 발행 경성 라인입니다. 열중해야 할 꿈에 열중할 때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성공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론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이걸로 됐다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납득하길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확신을 얻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돌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혹은 아 이런 거였나 하며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개선해 나가거나 다시 바로잡아 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라며 지금까지 자신에게 없었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힌트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근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성지수를 높이는 방법 활기차게 일하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나 직업 또는 무엇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번성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활동 영역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한다. 그러면 한층 운이 좋아지고 더욱 번영할 것이다. 건강식품회사를 세우고 매년 부자순위에 올랐던 억만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가게가 한가하면 자기 핸드폰으로라도 전화를 걸어 전화벨이 울리게 하라. 청소를 하거나 힘찬 소리를 내며 바쁜 것처럼 움직여라 라고 말이다. 그렇게 하면 소리나 움직임에 의해 활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손님은 활기를 느끼고 나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활기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활기가 있으면 안심하고 방문을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홀로 일을 하는 직업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바쁜 듯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의뢰가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한가한 때는 한순간 일이 뚝 멈춰버린다. 활기라고 하는 기인은 운명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라 정말 좋은 결과나 생각지도 못한 수확은 의외로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나온다. 일을 악물고 필사적으로 하거나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그 일에 구애받을 때보다 모든 일이 양호하게 진행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뿐하게 전달된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는 빠르게 진행하고 힘들어지면 잠시 멈추어 쉬는 것을 기억해두자. 어두운 뉴스는 듣지 마라 어두운 뉴스가 당신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없다. 어두운 뉴스는 당신을 침울하게 하고 걱정, 신경질, 불안감을 증장시킨다. 그때마다 당신 안에는 부정적인 정보가 인풋되어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일정한 양이 되면 당신의 마음은 두려워하던 그 일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파동을 그리게 된다. 어두운 뉴스는 이 세상에 주의를 주지만 한편으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공포로 칭칭 감아버리고 만다. 그러니 좀 더 밝은 뉴스, 좋은 뉴스, 빛이 가득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거기에 눈을 향하고, 마음을 맡기고,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희망의 빛이 비추는 미래가 얼마나 훌륭한지 주목한다.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높이고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 가득해진다.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의 일은 나와는 관계없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어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으니 비위에 거슬릴 뿐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 따윈 요기거리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잠시 감동에 빠져본다. 실은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좋은 이야기는 당신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에게도 곧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행운의 징조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이야기의 파장은 좋은 현상으로 연쇄되기 쉽다. 그 일에 공감하거나 동조함으로써 자신에게도 그 일이 돌아온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한다면, 그 다음은 당신이 기쁨 가득한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듣지 마라. 당신이 성공하고자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분명 주위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거나 트집을 잡고 나쁘게 말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말 들어야 할까? 그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는 일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칭찬할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위로해 줄 것이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안심시키려 한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관여하고자 하는 일이나 흥미가 있는 일, 두근거리는 일, 좀 더 알고 싶은 일에 욕심을 내고 열심히 관여하는 사람이다. 인생이나 성공에 있어서 공부는 이론이나 지식만이 아니다. 발견이나 감동, 흥미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배움이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일, 어딘가를 향해 가는 일, 책을 읽는 일, 느긋하게 쉬는 일이나 노는 일 같은 것이다. 언뜻 보면 공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훌륭히 길러야 한다. 성공의 기본은 꿈이나 목표, 달성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탐구심을 갖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 센스를 기르는 방법 마음 먹은 순간 바로 행동하라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임할 때 더 빠르고 일도 잘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도 좀 더 생각해보고 할까? 좀 더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일은 결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은 일에 사람들은 좀처럼 손을 대지 않는다. 생각한 순간 바로 움직이고 싶은 일,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일에 빠르게 착수하라 성공하고 싶으면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1초라도 빠르게 그 일에 착수하길 바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그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공에 근접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과 고통 중 한 가지는 그 일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해야지,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할 때 더욱 괴로운 법이다. 하고는 쉽지만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은 피곤해진다. 차라리 바로 해버리면 마음은 편해질 텐데 말이다. 마치 학창시절 때 시험을 보기 전에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공부는 하지 않는 시간이 더 힘든 것처럼 말이다. 착수하고 나면 모든 어려움에서 한순간에 해방된다. 그리고 그 일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비상시를 예비해 두어라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비상시에 대처할 예비를 해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방법이 다르다. 비상시를 예비해 둔 사람은 늘 여유롭게 일한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큰일이다는 생각과 여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장감은 자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비상시를 예비해 두었을 때의 여유가 주는 좋은 감각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일일이 안주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싶다. 좋은 결과를 얻고 관계된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싶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일을 이룰 때마다 안도하면서 일일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안주하기 시작하면 모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행운의 리듬이 어긋나서 해피플로우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해피플로우는 당신이 리드미컬하고 연속적으로 그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할 때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고 일단 그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일이 잘 흘러간다. 맨 처음 에너지를 만들어두면 그 다음은 에너지가 알아서 일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게 썬 토막과 같다. 큰 토막에는 움직이지 않고 차례차례 연속적으로 다음 일에 착수한다. 흘러가듯이 관련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강 같은 많은 돈을 모은다. 동시진행형으로 일하라. 성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시간 속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뛰어나다. 그 비결은 동시진행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도 바빠서 시간이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매우 보고 싶었던 텔레비전 방송을 느긋하게 보고 싶을 때 그 시간까지 모든 일을 전부 정리해 두려고 하는 경우이다. 당신은 그 시간까지 집안일을 단숨에 정리하기 위해 세탁기를 돌리면서 청소기를 돌린다. 그리고 귀로는 배우고 싶은 학습 CD 등을 들으면서 밥솥의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면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는 등의 일을 한다. 이 모습은 마치 중국의 기예단 같아서 왠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마 위에 봉을 얹고 접시를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접시를 돌리고 그 상태 그대로 몸을 둥글게 말아 웅크리고 앉는다. 이때 왼손으로도 접시를 돌리고 발로는 방석을 돌리는 것 같은 기술 말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정말 대단해 라며 칭찬하고 싶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쁜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이것저것 동시에 진행하면서 무엇인가를 완성해낸다. 그것을 통해 연속적인 성공을 확보하고 이어나간다. 꿈 비전을 주시하는 방법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라.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성공은 한순간만 달성하면 되는 환상 같은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현실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의의가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달성하고 난 다음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은 당신이 이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낸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만약 적더라도 성공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날카로운 관역도 맞출 수 있게 된다. 이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알게 된다. 바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원하는 것 요구되는 것 없는 무언가를 찾는 것에 의해 저절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의 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최강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분수를 모르는 당돌함이 필요하다.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당돌하다고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이 분수라는 것만큼 애매한 것도 없다. 도대체 누가 내면의 위대함을 그 어떤 기준으로 잴 수 있단 말인가. 위대한 일을 완수하는 것은 지위나 명예 재산 같은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생각과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커다란 희망 장대한 비전과 넘쳐나는 에너지이다. 자신의 좁은 소견과 사고로 다른 사람의 분수를 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당신은 웃으며 꿈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에 웃는 것은 그것을 완수해는 바로 당신이다.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다른 사람의 풍족한 인생을 보며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일부 사람들 뿐이야. 그건 특별한 일 뿐이야.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자였어. 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런 일들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며 이례적인 일로 생각하거나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것은 그만둔다. 왜냐하면 관계도 없는 일들이 당신 눈앞에 나타날 리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고 가까이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늘 당신을 자극하며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곤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인가. 언젠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현상을 보고 듣고 만진 뒤에 과정이나 결과는 변하게 된다. 행복한 인생은 당연한 것이다. 커다란 성공을 얻고 거대한 불을 쌓는 일도 당연히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성공 마인드를 기르는 방법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규모가 크거나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 일을 거절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일이나 큰 돈을 버는 일 완수하면 각광받는 일들은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대개 가장 바쁜 인기 직장인에게 돌아간다. 보통의 사람들은 바쁠 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중요한 일에 연관되어 있는데 다른 큰 작업이 주어지면 그것을 거절하는 쪽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게 성공을 했다거나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늘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도 다르다. 실은 그렇게 의뢰를 받아들여도 대개 그러한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융통적으로 사용한다. 일단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기 쉬운 방법이나 하기 쉬운 시간의 흐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상대방과 융통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융통적으로 일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이 일을 해주길 원해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예스란 대답을 받고 돌아가는 편이 훨씬 기쁘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꼭 하겠습니다. 라고 확실성을 제시한다. 그렇게 안심하고 융통적으로 조절한 다음 그 일을 완수한다. 그러면 새로운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라. 앤드류 카네기는 아메리카의 철강 왕이며 세계 제1의 억만장자이다. 역사상 크게 이름을 떨치고 지금은 거대한 불을 쌓은 성공 철학을 세상에 침투시킨 실업가이다. 그럼 그가 반드시 성공하는 인물을 구분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우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인간을 말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만약 직은 무명이라 하더라도 만약 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해도 만약 직은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직은 무일푼이라 하더라도 장래 반드시 출중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고 실증하여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한 일대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카네기의 이론을 받아들인 나폴레온 힐이다. 그도 역시 먹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카네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여 거대한 불을 얻은 인물이다.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보고 있는 것 성공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채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험이 아닌 플러스로 만들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결국 끝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천재의 옷을 입어라 독일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천재라며 칭찬받았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온 것 뿐이다. 천재는 하늘이 준 재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나 열중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한다. 그리고 그 길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또 클래식 콩쿠르의 세계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한 음악가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천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음악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음악을 좋아하고 이 악기가 좋아서 매일매일 그저 연습만 하며 세월을 보냈다.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음악과 사귀어 왔다. 음악에 빠져있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어 이렇게 된 것뿐이다. 그리고 한 번은 음악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던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저도 선생님처럼 음악의 길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큰 무대에 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자 음악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얼마나 연습하고 있습니까? 만약 매일 악기를 만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논회입니다. 어쨌든 매일 음악을 접하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음악에 빠져드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빠져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매일 음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승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실력이 뒤떨어진 다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전 방식을 가리키며 말한 대사이다. 어떤 분야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매일을 살아가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꿈에 걸고 있다. 셀프케어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 지치지 않도록 관리하라.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운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쳐있을 때 상상력이나 행동력 창조력이 저하된다. 본래 원기가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도 피곤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때때로 지칠 때까지 일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일을 열심히 한 증거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은 지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만으로 그 몇 배의 일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수록 인간은 일을 하는 보람과 사는 보람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파워가 끓어오른다. 다시 말해 피곤하지 않다.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외부로부터 보급을 받아야 한다. 지쳤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기운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며 또 외부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곤을 느낄 때는 가만히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 쓸데없는 일은 그만두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해야하는 일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잡일에 쫓긴다. 그로 인해 자신의 시간과 힘 형편을 빼앗기고 만다. 그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일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길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기진맥진 해버린다.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려서 여유가 없다. 쓸데없는 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는 시간과 에너지 형편을 확보한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질은 순식간에 좋아진다. 이제 그만두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취미생활이나 일 만남 억지로 간 회식 나의 발목을 붙잡을 뿐인 피상적인 친구와의 시간 혹시 뭔가를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참가하고 있는 다른 업종의 교류회나 파티 신경만 쓰이고 조금 더 재미없는 누군가와의 차 마시는 시간 부탁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인수한 짜증나는 일 지금까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며 보낸 시간과 수고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일들을 그만둠으로 당신이 심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당신이 기꺼이 다른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당신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당신이 활기차게 일하는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 쓸데없는 일로부터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늘 빛으로 가득하다. 또한 인생도 잘 흘러간다. 좋아하는 책을 읽어라.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음속의 즐거움과 보물을 늘린다. 나는 원고를 쓰는 일을 하면서도 매일 다섯 권의 책을 읽는다. 또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서점에 간다. 책을 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점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찾아본다. 바쁠 때는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 항목만 읽어도 좋다. 자신이 구입한 책 전부가 자신에게 특별히 좋은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무렇지 않게 읽은 페이지에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야 이거는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말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라며 그저 한두 개 정도 사소한 것들을 발견해도 좋다. 그 사소한 것들을 계기로 그때부터 크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운명적인 한 줄의 글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었다. 책은 가까운 사람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몰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감동적인 만남이 없으면 참을 수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싫은 일이 생겼다. 슬픈 일이 있었다.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치무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자신을 케어 하고 좋은 쪽으로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에 언제까지나 고집만 피우고 있지 않는다. 어떻게든 빨리 일어서려고 한다. 비록 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부활할 것을 생각한다. 울어도 괜찮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면 다시 한 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진정한 자신을 빛낼 수 있다. 부자 감각을 기르는 방법 돈을 불러들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하고 걱정하며 불안해 한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궁핍할 때에도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 하며 돈을 수중에 넣을 생각을 한다. 즉 돈이 없을 때 걱정하는 사람은 언뜻 보면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해결은 커녕 더 큰 결핍감만 느끼게 된다. 한편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재빨리 돈을 굴려서 자신의 수중에 넣 얻는다. 좋은 소비를 하라 좋은 소비를 하는 사람은 분명 현명하게 돈을 모을 줄도 안다. 좋은 소비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물건을 사거나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의 감정이나 내면의 감각을 살펴본다. 그때 싫은 기분이나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로 돈을 쓰거나 돈을 지갑에서 꺼낼 때마다 왠지 불쾌한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소비라고 할 수 없다. 거기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들어가 있다. 반대로 돈을 쓸 때 기쁘고 손에 넣은 기쁨과 만족감에 빠져 돈에 대해 일절 신경 쓰지 않을 때는 좋은 소비를 한 것이다. 기쁘게 사용된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다시 한 번 기쁘게 사용되기 위해서 말이다. 다른 사람의 풍족함도 축복하라.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저는 체육관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관 바로 옆에 큰 체육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는 자기네 체육관의 기술이나 설비가 가장 좋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데 실제로도 엄청난 설비를 마련해 두었고 화려하게 만든 전단지를 뿌려서 많은 손님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작은 체육관으로서는 영업 방해와 마찬가지네 화가 날 뿐입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 체육관은 그곳보다 설비도 되어 있지 않고 넓지도 않지만 양심적으로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자금력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라며 물었다. 이것은 이상한 질문이다.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신경이 쓰이고 저 사람만 득을 보다니 안 된다. 저 가게만 잘 되다니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큰 체육관을 만든 사람은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했다. 설비가 하나밖에 없는 지점과 비교하면 설비를 열 개 갖춘 지점은 그보다 열 배를 더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방법과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 나름대로 잘 되고 또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 큰 체육관의 경영인은 그 체육관 나름대로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네 가게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사고 방식이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있는 힘껏 자신의 힘을 쏟아 부으면 그도 자신 나름대로 풍족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돈을 잘 벌어서 화가 난다고 하는 속 좁은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해도 당신의 손익과는 관계가 없다.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모두가 풍족해지면 좋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생각이나 하게 되는 것이다. 장사를 성공시키거나 돈이 점점 굴러들어오길 바란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쏟아 부어서 미소 짓기를 바란다. 우주의 힘을 손에 넣는 방법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라.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나 이외의 사람들이 모두 행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거나 침울해할 필요가 없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의 특별한 행운도 준비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게 될 행복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길 바란다. 자신에게 온갖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일은 믿는 대로 되어지기 마련이다. 괜찮아 하고 말하라 괜찮아는 마법의 언어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 일은 잘 될 거야.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겨 말한다.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이다. 우선 자신의 말로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본다.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여도 괜찮고 일에 관련된 것이나 뭔가 꿈을 이루는 일이라 해도 괜찮다. 잘하고 싶지만 왠지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심플하게 자신의 힘을 쏟으며 괜찮아. 꼭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왠지 매우 온화하고 조용한 기운에 둘러싸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괜찮아. 꼭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매우 안심하게 된다.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불안해질 때에는 괜찮아 라며 말해보길 바란다. 그 마법의 언어는 분명 당신을 멋진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감사한 일들을 세워보라.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거기에 정비례하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나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 운명을 비관하거나 신에게 불평을 한다. 모든 것이 싫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 정말로? 진짜?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세어보길 바란다. 우주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소한 사인들과 당신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사건들을 말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생각해보길 바란다. 세어볼수록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넘쳐 흐릴 것이다.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세어보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아픈 일이나 힘든 일 슬픈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을 살면서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일이나 좀 더 나은 인생과 더욱 성공한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힘든 길들 덕분이다. 감사한 일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또 보다 좋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들이 충만해진다. 커다란 공덕의 힘이 쏟아지고 기적의 문이 열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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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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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켜주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떠올려라 톨스토이의 명언에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감정을 모든 인간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를 모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사랑은 본래 사람에서 사람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표정을 상냥하게 짓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다정한 말투를 쓰고 많은 위로를 해주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상대방을 꽉 안아주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자신의 시간을 나눠 갖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모든 사랑은 전해진다.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면에서 사랑을 떠올리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성공하는 백가지 마음가짐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낭독해드렸던 운이 좋아지는 백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백가지 방법에 이어 백가지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백가지 마음가짐을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저자 요시카와 나미님은 앤드류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의 성공철학과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 이론 등 성공철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 책 또한 성공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들과 실천 방법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매우 실용적인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머린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더욱 확신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고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저자의 시리즈 3권은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 작은 책들인데요. 성공에 대한 백가지의 마음가짐들 하나하나가 짧지만 강렬한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자의 글들을 읽으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성공이란 곧 그렇게 될 것이라 강하게 확신하는 에너지이구나 라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공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자신의 성공을 강하게 확신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성지수를 높이는 방법 활기차게 일하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나 직업 또는 무엇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번성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활동 영역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한다. 그러면 한층 운이 좋아지고 더욱 번영할 것이다. 건강식품회사를 세우고 매년 부자순위에 올랐던 억만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가게가 한가하면 자기 핸드폰으로라도 전화를 걸어 전화벨이 울리게 하라. 청소를 하거나 힘찬 소리를 내며 바쁜 것처럼 움직여라 라고 말이다. 그렇게 하면 소리나 움직임에 의해 활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손님은 활기를 느끼고 나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활기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활기가 있으면 안심하고 방문을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홀로 일을 하는 직업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바쁜 듯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의뢰가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한가한 때는 한순간 일이 뚝 멈춰버린다. 활기라고 하는 기인은 운명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라. 정말 좋은 결과나 생각지도 못한 수확은 의외로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나온다.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하거나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그 일에 구애받을 때보다 모든 일이 양호하게 진행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뿐하게 전달된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는 빠르게 진행하고 힘들어지면 잠시 멈추어 쉬는 것을 기억해두자. 어두운 뉴스는 듣지 마라. 어두운 뉴스가 당신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없다. 어두운 뉴스는 당신을 침울하게 하고 걱정 신경질 불안감을 증장시킨다. 그때마다 당신 안에는 부정적인 정보가 인풋되어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일정한 양이 되면 당신의 마음은 두려워하던 그 일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파동을 그리게 된다. 어두운 뉴스는 이 세상에 주의를 주지만 한편으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공포로 칭칭 감아버리고 만다. 그러니 좀 더 밝은 뉴스 좋은 뉴스 빛이 가득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거기에 눈을 향하고 마음을 맡기고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희망의 빛이 비추는 미래가 얼마나 훌륭한지 주목한다.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높이고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 가득해진다.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의 일은 나와는 관계없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어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으니 비위에 거슬릴 뿐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 따윈 요기거리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잠시 감동에 빠져본다. 실은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좋은 이야기는 당신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에게도 곧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행운의 징조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이야기의 파장은 좋은 현상으로 연쇄되기 쉽다. 그 일에 공감하거나 동조함으로써 자신에게도 그 일이 돌아온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한다면 그 다음은 당신이 기쁨 가득한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듣지 마라. 당신이 성공하고자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분명 주위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거나 트집을 잡고 나쁘게 말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말 들어야 할까. 그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는 일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칭찬 할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위로해 줄 것이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안심시키려 한다. 배우는 것을 즐겨 하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관여하고자 하는 일이나 흥미가 있는 일, 두근거리는 일, 좀 더 알고 싶은 일에 욕심을 내고 열심히 관여하는 사람이다. 인생이나 성공에 있어서 공부는 이론이나 지식만이 아니다. 발견이나 감동, 흥미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배움이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일, 어딘가를 향해 가는 일, 책을 읽는 일, 느긋하게 쉬는 일이나 노는 일 같은 것이다. 언뜻 보면 공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훌륭히 길러야 한다. 성공의 기본은 꿈이나 목표, 달성하고 싶은 일이나 이뤄졌으면 하는 일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탐구심을 갖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센스를 기르는 방법 마음 먹은 순간 바로 행동 하라.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임할 때 더 빠르고 일도 잘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도 좀 더 생각해보고 할까 좀 더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일은 결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은 일에 사람들은 좀처럼 손을 대지 않는다. 생각한 순간 바로 움직이고 싶은 일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일에 빠르게 착수하라. 성공하고 싶으면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1초라도 빠르게 그 일에 착수하길 바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그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공에 근접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과 고통 중 한 가지는 그 일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해야지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할 때 더욱 괴로운 법이다. 하고는 쉽지만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은 피곤해진다. 차라리 바로 해버리면 마음은 편해질 텐데 말이다. 마치 학창시절 때 시험을 보기 전에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공부는 하지 않는 시간이 더 힘든 것처럼 말이다. 착수하고 나면 모든 어려움에서 한순간에 해방된다. 그리고 그 일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비상실을 예비해 두어라.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비상실에 대처할 예비를 해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방법이 다르다. 비상실을 예비해 둔 사람은 늘 여유롭게 일한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큰일이 있다는 생각과 여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장감은 자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비상실을 예비해 두었을 때에 여유가 주는 좋은 감각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일일이 안주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싶다. 좋은 결과를 얻고 관계된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싶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일을 이룰 때마다 안도하면서 일일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안주하기 시작하면 모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행운의 리듬이 어긋나서 해피플로우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해피플로우는 당신이 리드미컬하고 연속적으로 그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할 때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고 일단 그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일이 잘 흘러간다. 맨 처음 에너지를 만들어두면 그 다음은 에너지가 알아서 일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게 썬 토막과 같다. 큰 토막에는 움직이지 않고 차례차례 연속적으로 다음 일에 착수한다. 흘러가듯이 관련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강 같은 많은 돈을 모은다. 동시 진행형으로 일하라. 성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시간 속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뛰어나다. 그 비결은 동시 진행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도 바빠서 시간이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매우 보고 싶었던 텔레비전 방송을 느긋하게 보고 싶을 때 그 시간까지 모든 일을 전부 정리해 두려고 하는 경우이다. 당신은 그 시간까지 집안일을 단숨에 정리하기 위해 세탁기를 돌리면서 청소기를 돌린다. 그리고 귀로는 배우고 싶은 학습 CD 등을 들으면서 밥솥의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면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는 등의 일을 한다. 이 모습은 마치 중국의 기예단 같아서 왠지 감동적이기 까지 하다. 이마 위에 봉을 얹고 접시를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접시를 돌리고 그 상태 그대로 몸을 둥글게 말아 웅크리고 앉는다. 이때 왼손으로도 접시를 돌리고 발로는 방석을 돌리는 것 같은 기술 말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정말 대단해 라며 칭찬하고 싶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쁜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즐거움 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이것저것 동시에 진행하면서 무엇인가를 완성해낸다. 그것을 통해 연속적인 성공을 확보하고 이어나간다. 꿈 비전을 주시하는 방법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라.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성공은 한순간만 달성하면 되는 환상 같은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현실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의의가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달성하고 난 다음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견할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은 당신이 이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낸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만약 적더라도 성공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날카로운 관역도 맞출 수 있게 된다. 이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알게 된다. 바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원하는 것 요구되는 것 없는 무언가를 찾는 것에 의해 저절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의 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최강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분수를 모르는 당돌함이 필요하다.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당돌하다고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이 분수라는 것만큼 애매한 것도 없다. 도대체 누가 내면의 위대함을 그 어떤 기준으로 잴 수 있단 말인가. 위대한 일을 완수하는 것은 지위나 명예 재산 같은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생각과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커다란 희망 장대한 비전과 넘쳐나는 에너지이다. 자신의 좁은 소견과 사고로 다른 사람의 분수를 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래도 당신은 웃으며 꿈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에 웃는 것은 그것을 완수해 는 바로 당신 이다.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다른 사람의 풍족한 인생을 보며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일부 사람들 뿐이야. 그건 특별한 일 뿐이야.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자였어. 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런 일들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며 이례적인 일로 생각하거나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것은 그만둔다. 왜냐하면 관계도 없는 일들이 당신 눈앞에 나타날 리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고 가까이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늘 당신을 자극하며 당신을 좋은 사인 보내곤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일이야. 생각할 것인가. 언젠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현상을 보고 듣고 만진 뒤에 과정이나 결과는 변하게 된다. 행복한 인생은 당연한 것이다. 커다란 성공을 얻고 거대한 불을 쌓는 일도 당연히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성공 마인드를 기르는 방법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규모가 크거나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 일을 거절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일이나 큰 돈을 버는 일, 완수하면 각광받는 일들은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대개 가장 바쁜 인기 직장인에게 돌아간다. 보통의 사람들은 바쁠 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중요한 일에 연관되어 있는데 다른 큰 작업이 주어지면 그것을 거절하는 쪽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철중하게 성공을 했다거나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늘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도 다르다. 실은 그렇게 의뢰를 받아들여도 대개 그러한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융통적으로 사용한다. 일단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기 쉬운 방법이나 하기 쉬운 시간의 흐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상대방과 융통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융통적으로 일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이 일을 해주길 원해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예스란 대답을 받고 돌아가는 편이 훨씬 기쁘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꼭 하겠습니다. 확실성을 제시한다. 그렇게 안심하고 융통적으로 조절한 다음 그 일을 완수한다. 그러면 새로운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라. 앤드류 카네기는 아메리카의 철강왕이며 세계 제일의 억만장자이다. 역사상 크게 이름을 떨치고 지금은 거대한 불을 쌓은 성공 철학을 세상에 침투시킨 실업가이다. 그런 그가 반드시 성공하는 인물을 구분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우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인간을 말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만약 잭은 무명이라 하더라도 만약 잭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해도 만약 잭은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잭은 무일푼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반드시 출중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고 실증하여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한 일대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카네기의 이론을 받아들인 나폴레온 힐이다. 그도 역시 먹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카네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여 거대한 부를 얻은 인물이다.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보고 있는 것, 성공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지를 채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험이 아닌 플러스로 만들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결국 끝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천재의 옷을 입어라 독일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천재라며 칭찬받았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온 것 뿐이다. 천재는 하늘이 준 재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나 열중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한다. 그리고 그 길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또 클래식 콩쿠르의 세계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한 음악가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천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음악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음악을 좋아하고 이 악기가 좋아서 매일매일 그저 연습만 하며 세월을 보냈다.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음악과 사귀어 왔다. 음악에 빠져있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어 이렇게 된 것뿐이다. 그리고 한 번은 음악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던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저도 선생님처럼 음악의 길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큰 무대에 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자 음악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얼마나 연습하고 있습니까? 만약 매일 악기를 만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논외입니다. 어쨌든 매일 음악을 접하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음악에 빠져드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빠져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매일 음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승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실력이 뒤떨어진 다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전 방식을 가리키며 말한 대사이다. 어떤 분야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매일을 살아가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꿈에 걸고 있다. 셀프 케어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 지치지 않도록 관리하라.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운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쳐있을 때 상상력이나 행동력 창조력이 저하된다. 본래 원기가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도 피곤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때때로 지칠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을 열심히 한 증거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은 지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만으로 그 몇 배 일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수록 인간은 일을 하는 보람과 사는 보람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파워가 끓어오른다. 다시 말해 피곤하지 않다.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외부로부터 보급을 받아야 한다. 지쳤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기운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며 또 외부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곤을 느낄 때는 가만히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 쓸데없는 일은 그만두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해야 하는 일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잡일에 쫓긴다. 그로 인해 자신의 시간과 힘 형편을 빼앗기고 만다. 그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일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길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기진맥진해 버린다. 이미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려서 여유가 없다. 쓸데없는 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시간과 에너지 형편을 확보한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질은 순식간에 좋아진다. 이제 그만두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취미생활이나 일 만남 억지로 간 회식 나의 발목을 붙잡을 뿐인 피상적인 친구와의 시간. 혹시 뭔가를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참가하고 있는 다른 업종의 교류회나 파티. 신경만 쓰이고 조금도 재미없는 누군가와의 차 마시는 시간. 부탁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인수한 짜증나는 일. 지금까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며 보낸 시간과 수고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일들을 그만둠으로 당신이 심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당신이 기꺼이 다른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당신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당신이 활기차게 일하는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 쓸데없는 일로부터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늘 빛으로 가득하다. 또한 인생도 잘 흘러간다. 좋아하는 책을 읽어라.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음속의 즐거움과 보물을 늘린다. 나는 원고를 쓰는 일을 하면서도 매일 다섯 권의 책을 읽는다. 또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서점에 간다. 책을 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점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찾아본다. 바쁠 때는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 항목만 읽어도 좋다. 자신이 구입한 책 전부가 자신에게 특별히 좋은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무렇지 않게 읽은 페이지에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야 이거는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말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라며 그저 한두 개 정도 사소한 것들을 발견해도 좋다. 그 사소한 것들을 계기로 그때부터 크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운명적인 한 줄의 글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었다. 책은 가까운 사람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몰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감동적인 만남이 없으면 참을 수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싫은 일이 생겼다. 슬픈 일이 있었다.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치무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자신을 케어하고 좋은 쪽으로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에 언제까지나 고집만 피우고 있지 않는다. 어떻게든 빨리 일어서려고 한다. 비록 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부활할 것을 생각한다. 울어도 괜찮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면 다시 한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진정한 자신을 빛낼 수 있다. 부자 감각을 기르는 방법 돈을 불러들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하고 걱정하며 불안해 한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궁핍할 때에도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 하며 돈을 수중에 넣을 생각을 한다. 즉 돈이 없을 때 걱정 하는 사람은 언뜻 보면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해결은 커녕 더 큰 결핍감만 느끼게 된다. 한편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재빨리 돈을 굴려서 자신의 수중에 넣는다. 좋은 소비를 하라 좋은 소비를 하는 사람은 분명 현명하게 돈을 모을 줄도 안다. 좋은 소비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물건을 사거나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의 감정이나 내면의 감각을 살펴본다. 그때 싫은 기분이나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지 만족 하고 있는지 기뻐 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로 돈을 쓰거나 돈을 지갑에서 꺼낼 때마다 왠지 불쾌한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소비라고 할 수 없다. 거기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들어가 있다. 반대로 돈을 쓸 때 기쁘고 손에 넣은 기쁨과 만족감에 빠져 돈에 대해 일절 신경 쓰지 않을 때는 좋은 소비를 한 것이다. 기쁘게 사용된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다시 한 번 기쁘게 사용되기 위해서 말이다. 다른 사람의 풍족함도 축복하라.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저는 체육관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관 바로 옆에 큰 체육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는 자기네 체육관의 기술이나 설비가 가장 좋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데 실제로도 엄청난 설비를 마련해 두었고 화려하게 만든 전단지를 뿌려서 많은 손님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작은 체육관으로서는 영업 방해와 마찬가지네 화가 날 뿐입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 체육관은 그곳보다 설비도 되어 있지 않고 넓지도 않지만 양심적으로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자금력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라며 물었다. 이것은 이상한 질문이다.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신경이 쓰이고 저 사람만 득을 보다니 안 된다. 저 가게만 잘 되다니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큰 체육관을 만든 사람은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했다. 설비가 하나밖에 없는 지점과 비교하면 설비를 열 개 갖춘 지점은 그보다 열 배를 더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방법과 고객을 모으는 방법이 나름대로 잘 되고 또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 큰 체육관의 경영인은 그 체육관 나름대로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네 가게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사고 방식이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있는 힘껏 자신의 힘을 쏟아 부으면 그도 자신 나름대로 풍족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돈을 잘 벌어서 화가 난다고 하는 속 좁은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해도 당신의 손익과는 관계가 없다.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모두가 풍족해지면 좋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나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생각이나 하게 되는 것이다. 장사를 성공시키거나 돈이 점점 굴러 들어오길 바란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쏟아 부어서 미소 짓기를 바란다. 우주의 힘을 손에 넣는 방법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라.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나 이외의 사람들이 모두 행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거나 침울해할 필요가 없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의 특별한 행운도 준비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게 될 행복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길 바란다. 자신에게 온갖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일은 믿는 대로 되어지기 마련이다. 괜찮아 하고 말하라. 괜찮아는 마법의 언어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 일은 잘 될 거야.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겨 말한다.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이다. 우선 자신의 말로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본다.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여도 괜찮고 일에 관련된 것이나 뭔가 꿈을 이루는 일이라 해도 괜찮다. 잘하고 싶지만 왠지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심플하게 자신의 힘을 쏟으며 괜찮아 꼭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왠지 매우 온화하고 조용한 기운에 둘러싸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괜찮아 꼭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매우 안심하게 된다.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불안해질 때에는 괜찮아 라며 말해보길 바란다. 그 마법의 언어는 분명 당신을 멋진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라.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거기에 정비례하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나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 운명을 비관하거나 신에게 불평을 한다. 모든 것이 싫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 정말로? 진짜?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세어보길 바란다. 우주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소한 사인들과 당신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사건들을 말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생각해보길 바란다. 세어볼수록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넘쳐 흐릴 것이다.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세어보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아픈 일이나 힘든 일, 슬픈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을 살면서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일이나 좀 더 나은 인생과 더욱 성공한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힘든 길들 덕분이다. 감사한 일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또, 보다 좋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들이 충만해진다. 커다란 공덕의 힘이 쏟아지고 기적의 문이 열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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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이토록, 이토록 나를 지켜주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떠올려라 톨스토이의 명언에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감정을 모든 인간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를 모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사랑은 본래 사람에서 사람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표정을 상냥하게 짓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다정한 말투를 쓰고 많은 위로를 해주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상대방을 꽉 안아주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자신의 시간을 나눠갖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모든 사랑은 전해진다.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면에서 사랑을 떠올리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성공하는 백가지 마음가짐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낭독해드렸던 운이 좋아지는 백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백가지 방법에 이어 백가지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백가지 마음가짐을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저자 요시카와 나미님은 앤드류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과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 이론 등 성공 철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 책 또한 성공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들과 실천 방법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매우 실용적인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머린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더욱 확신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고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저자의 시리즈 세 권은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 작은 책들인데요. 성공에 대한 백가지의 마음가짐들 하나하나가 짧지만 강렬한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자의 글들을 읽으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성공이란 곧 그렇게 될 것이라 강하게 확신하는 에너지이구나 라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공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자신의 성공을 강하게 확신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